누나가 셋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여자맘은 잘 알죠. 있는 사이도 잘일까 말까 달릴까 말까 징글벨 징글벨 징글 온 더 벨 우리 삶을 빨리 돌려줘 소리 울려라 혹시 싸우려고 하죠? 아니요. 솔로 제철인가요? 아 난 솔로야 나는 솔로야 나는 왜 남자친구 없을까? 이러시는 분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걸크러쉬를 나타내고 싶습니다. 아 이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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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개인적으로 날씨에 맞게 입어야 잘 입는다고 생각하거든요. 선배 어떻게 생각해요?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되니? 어떤 거 어떤 거요? 누나가 셋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여자맘은 잘 알죠. 제가 여자맘은 잘 알죠. 꾸민 듯 안 꾸민 듯 이렇게 뭐지? 디자인이 되게 뭐지? 아이고 선배 괜찮아요? 어 선배 괜찮아요? 선배 선배 넘어진 바 있죠? 괜찮아요? 선배 괜찮아요? 제가 제일 먼저 했어요. 다 친 데 없죠? 아 선배 너무 가까이 오신다. 선배님 이렇게 적극적이세요. 제가 되게 좋으신가요? 아 무심다. 아 무심다. 아 무심다. 괜찮아? 아무도 우리 못 건드려. 완전 쎄. 이거 봐봐 패턴. 패턴 죽여. 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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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솔레미요. 대키에로. 마키아토 난 아메리카노. 특기는 랩이고요. 취미 랩이고요. 근데 랩보다 잘하는 게 있어요. 크리스마스 하면 빨간색이죠? 선배는 어때요? 선배는 어때요? 아 너무 짧아 이런 거네. 아 남자. 남자스럽게 이런 거 갖다 놔. 갖다 놔. 어떡해. 오히려 그런 거 있잖아. 당당하게 둘이 걷는데 나 혼자 걸을 때 난 내 갈 길을 가겠어. 원 웨이 거는 길 있잖아. 따라라따라라. 너무 평범하진 않고 약간 이런 느낌이 더 좋은 거 같아요. 보슬보슬한 느낌. 어 괜찮아? 괜찮다. 어 이쁘다. 맞죠? 여기다 이제 목걸이를 탁. 아직은 아니고요.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은 약간 일단은 매치를 해봤어요. 어때요? 문에서 지금 메이저 나고 있어요. 괜찮다고 해줘요. 너무 어렵네. 이게 또 막상 고르기가. 이쁜 옷들이 많아가지고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요. 뭐가 좋을까요? 어 봐봐. 뭐가 있지? 아 여기 있다. 주머니에도 뭐가 있어. 여기 있다. 야 여기 뒤에도 있어 뒤에도. 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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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. 여기 있다 여기. 여기. 이제 진짜 옷을 좀 고를 때가 된 것 같아. 아 뭐가 좋지. 굿 아이템. 사랑을. 체감 낫지 않을까? 신중히. 더 이쁜 게 있을 거라고요. 신중히 해보자. 아 이건 뭐가 괜찮은데. 엔딩 슬레이트 치겠습니다. 하나 둘 셋. 와 진짜 옷. 야. 야 어떡해. 야 데코 좀 도와줘 봐. 안 되겠다 야. 데코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지금. 진짜 이건 말도 안 돼. 재료는 일단 충분히 맛이 있어요. 달달할 거예요. 결과물은 처참하네요. 오늘. 디누사이로 달릴까 말까 달릴까 말까 깍깍깍깍. 여기에 보면 산타 뒤에. 어. 딩고. 난 깍깍깍깍인 downtime 잘라 죄송하고 네이분들. 월요일이 herbs. xton의ório. iritЫGE SanSTs. ont 이정 Made US산 코인트инки.